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사진, 스티커, 그리고 글자를 쉽게 아주 길게 늘리는 방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글자라던가 사진이나 이런 것을 길게 늘리려면 완전히 녹아다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길게 늘리는 것도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길게 늘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서 가장 동영상 제작의 최고의 앱입니다. 자, 여기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위에 새로 만들기 했죠. 이걸 터치해야 되겠죠. 새로 만들기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16대 9로 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 터치해서 저는 글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글자, 사진, 스티커를 쉽게 길게 늘리는 방법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툭 터치했어요. 자, 그러면은 미디어브라우저가 이렇게 나오죠. 미디어브라우저에서 저는 미리 준비한 이 즐겨찾기에 등록한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즐겨찾기를 툭 터치했어요. 터치해서 여기에 길이가 5분 27초 되는, 무너정도 긴 5분 27초 되는 동영상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은 여기 왔죠. 타임라인의 하단에 왔습니다. 자, 이걸 제일 앞으로 가려면은 타임라인의 맨 앞으로 가려면 이걸 길게 누르죠. 길게 누르면은 이 세 가지 옵션이 나와요. 여기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터치하면 플레이 헤드가 편집 기준선이 제일 앞으로 가죠. 그래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터치해서 맨 앞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이 길이가 여기 보세요. 길이가, 이 동영상의 길이가 5분 27초로 여기 나와 있죠. 5분 27초 먼저 사진을 가져와서 길게 쉽게 늘려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가져오려면은 레이어 터치하죠. 레이어 터치해서 미디어에서 사진을 가져오는데 저는 미리 준비한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 사진을 길게 늘리려면은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 사진의 끝부분에 있는 노란 부분을 터치해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이렇게 5분 27초 된 때까지 계속 늘려야 됩니다. 굉장히 노가다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순간에 바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을 삭제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쓰레기통을 눌러서 삭제했습니다. 자, 그 사진을 한 번에 가져오는 길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동영상을 가져왔잖아요. 동영상 길이만큼 사진을 쭉 끝까지 넣고 싶고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선택을 했죠. 세팅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점색에 있죠. 점색에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레이어로 복사가 있어요. 레이어로 복사. 이걸 동영상을 똑같은 것을 복사한다는 것입니다. 레이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동영상이 여기서 이 동영상이 이제 두 개가 됐습니다. 타임라인에 보시면 아까 원래 가져온 것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것이 또 가져왔죠. 이게 두 개를 가져옵니다. 두 개를 가져온 상태에서 두 번째 것이 지금 선택되어 있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교체를 터치합니다. 여기 교체라고 있죠. 교체를 터치합니다. 교체를 터치해서 절개찾기에 제가 등록해놨 아까 그 사진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사진이 왔죠. 사진이 왔는데 이 끝까지 가면은요. 제일 끝까지 가면은 맨 뒤로 타임라인에 가도 여전히 여기 보세요. 끝부분에서도 여기까지 쉽게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런 방법으로 길게 늘리면 됩니다. 이 사진을 선택해서 조금 예쁘게 제가 꾸며볼께요. 크롭을 터치해서 오른쪽에 마스크 터치합니다. 마스크 터치하고 그런 모양에서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예쁘게 다시요. 이것을 조금 줄이고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속에 원속에 사진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사진을 좀 줄이겠어요. 줄이고 여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글자를 길게 쉽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터치합니다. 글자를 넣기 위해서 레이어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다음에 글자는 텍스트 T를 터치하죠. T를 터치를 합니다. T를 터치해서 자기가 필요한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저는 키네마스터에서 글자, 사진, 스티커를 쉽게 길게 늘리는 방법 이렇게 글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럼 글자가 여기 가운데 왔죠. 이 글자가 잘 안보이니까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폰트를 터치해서 좀 굵은 글자를 터치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노란색을 넣어서 눈에 확 띄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윤곽선을 터치해서 글자를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글자를 지금 이제 가져왔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게 보세요. 하단에 보시면은 글자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늘리려면 끝까지 늘리려면 글자를 지금 쉽게 늘리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늘리려면 여기 글자의 끝에 있는 노란 부분 있죠. 다시요. 글자의 끝에 있는 노란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막 잡아땅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길이가 5분인데 거기까지 잡아땅기하면 완전히 녹아다닙니다. 그런 것을 쉽게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밀었다가 놓고 밀었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쉽게 하려면요. 자, 여기서 타임라인을 확대하는 아이콘이 이것입니다. 타임라인을 일단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타임라인이 확대가 됐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음지와 금지를요. 음지를 음지를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 금지를 여기에 놓습니다. 두 개의 음지와 금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됩니다. 떼고서 이렇게 음지와 금지를 안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자, 그 작업을 제가 지금 해볼게요. 음지와 금지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음지를 검지를 잡아당겼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길이를 확 줄여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처음 길이가 여기가 5분 27초잖아요. 그런데 한눈에 완전히 다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길이를 보기만 줄이는 겁니다. 실제로 줄여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면선을 보는 것만 줄인 겁니다. 이렇게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서 이 글자를 선택한 선택된 상태에서 노란 부분 있죠. 이것을 잡아당깁니다. 한 번만 잡아당기면 보세요. 한 번만 잡아당기면 이 전체 동영상 5분 5분과 길이가 같아지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음지와 음지를 여기 놓고 금지를 여기 놓고 불리야 됩니다. 이제는 원형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버립니다. 확대하고 다시 이 타임레인 확대 축소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길이가 현재 여기 보시면 길이가 5분 27초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제일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의 맨 앞으로 가도 여기 글자가 보이죠. 보이고 이것의 맨 끝으로 가보겠어요. 타임라인의 맨 끝으로 가면 여기도 글자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서 축소해서 글자를 늘렸기 때문에 길이가 서로 동영상과 이것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것을 조절해서 간단히 이렇게 조절하면 길이가 같아지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길게 늘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스티커를 이렇게 넣을 때 그 스티커를 쉽게 늘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다음에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스티커에서 제가 즐겨찾기에 등록해둔 스티커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즐겨찾기 터치해서 즐겨찾기에 등록한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면 이 스티커가 지금 와있죠. 그래서 뒤로 가기 해서 스티커를 크기를 줄입니다. 크기 줄이는 조절점은 이것이죠. 줄여서 상단에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크기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이 스티커가 여기 와있죠. 이걸 늘리려면 끝에 노란 노란 부분을 터치해서 아까 처럼 글자처럼 노란 부분을 잡아땅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아땅기려면 5분 몇초 까지 다기려면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노 가다 이름이죠. 이걸 한순간에 하려면 아까 글자처럼 글자처럼 타임라인의 길이를 해소하고 타임라인의 길이를 줄이면 됩니다. 아까처럼 줄여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작업하기 쉽게 여기에서 이거 있죠. 타임라인 확대 아이콘 확대 축소 아이콘 이죠. 투체입니다. 그럼 타임라인 여기 다 보이죠. 여기에서 아까처럼 엄지와 금지를 여기에 두고 오므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 작업을 지금 해보겠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글자 돼서 오므립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가 보세요. 5분 몇초 짜리 길이가 이렇게 짧게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스티커를 터치한 다음에 길이를 늘리면 됩니다. 길이를 이렇게 늘려 그리고 나서 다시 타임라인 축소 아이콘 있죠. 이걸 축소 아이콘 하기 전에 먼저 다시 엄지와 금지를 손가락을 여기에 두고 분리 해야 되겠죠. 손가락을 불립니다. 불리 불립니다. 분리 볼게요. 이게 원래 길이로 늘립니다. 쭉 여러 번 반복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타임라인 확대 축소 아이콘 다시 터치 합니다. 터치 해서 편집 기본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 해서 보세요. 지금 하단 에서 하트 있죠. 하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이렇게 늘려 줍니다. 끝에 가서 이 길이를 조절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하트를 또 다른 모양의 하트라던가 그런 것을 여기에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경우에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하트를 여기에서 이 하트 있잖아요. 이 하트를 이용해서 다른 스티커를 모양이 다른 스티커를 여기에 넣고 싶습니다. 다른 스티커를 이쪽에 이 하트를 이용해서 이쪽에 하나 넣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하트가 지금 선택된 상태입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의 점색에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딱 터치하면 복사가 있죠. 복사를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3D 하트가 실제로 두개가 되었습니다. 두개가 됐는데 잘 안보이죠. 하나로 겹쳐있지 않아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두개가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거고 복사된 거죠. 이 복사된 걸 가지고 복사되었으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겠죠. 하단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잖아요. 그래서 두번째 하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교체를 터치합니다. 교체 그래서 다른 스티커로 바꾸는 거예요. 교체를 터치해서 즐겨찾기 제일 위에서 교체를 터치해서 하트에서 즐겨찾기에 제가 등록해둔 이것을 가져오고 보세요. 천사 스티커 입니다. 터치했어요. 그럼 화면에 보세요. 바뀌었죠. 이렇게 쉽게 바꿔서 교체를 해서 그럼 이게 처음부터 있습니다. 맨 앞으로 가볼게요. 맨 앞으로 가면 여기 천사 스티커 있죠. 그레이를 하면요. 그레이를 하면 교체로서 복사해서 교체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볼게요. 타임라인 맨 뒤로 가면 역시 여기에도 이 끝 부분에서도 하트가 교체가 되고 끝까지 길게 늘릴 필요 없이 한순간에 이렇게 길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글자나 사진이나 스티커를 길게 원하는 대로 5분 10분 심지어 30분까지 쉽게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